안녕하세요. 잘해봅시다 팀장님. 경산 어르신 처음이니까 많이 가르쳐주세요. 사이파락뒤 쟤쁼가.. 여기.. 무슨 일났어요? 오늘 실종 신고 수사 때문에 왔습니다 커피 잘 마셨어요? 얼굴에게 목이 길고 광대에게 불이 많이 받았고 딱 반영했었는데 그래요? 저한테 이러다 진짜 큰일나요 사랑을 다 감히 심으러야지 별로 재미없을 것 같은데 나에게만 한 번 볼까요? 주아 놀 거는 나랑 놀아야지 제가 좀 많이 늦었죠? 저한테 전화도 안 하셨잖아요 그리고 보는 길에 재밌었습니다 내가 말했지 넌 단명하신다고 제가 말했죠 오래 살고 싶은 사람 이런 경찰이 아닌가 광대가 그럼 잡아서 물어보시래요? 나도 보고 싶으니까 가서 잡아오시라고요 나랑 잘못 지으면 아줌마도 못 숨어 갈 거 아니에요? 어마어마한 걸 무슨 진짜인 줄 알았는지 바래니 미안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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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줌마 아줌마 마음을 들으면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넌요 천하의 나쁜 놈이죠 하성우씨 죽였어 니 암흑같은 사람이야 걱정하지마 니가 좋아하는 마음이 죽여줄게 재밌겠네요 잘 봐 재밌어 재밌어